야, 또 목차 좋은 거 아네, 또. 손가락 빼보세요, 손가락. 자, 손가락으로 머리에다 바른 다음에 그냥 얼굴이 갖다 문지르기만 하는 거예요. 우리 사람 좋으냐, 우리? 그렇게 좋아해요. 그런 것 치만 하자, 또. 피부 관리해야지. 관리에는 하나 그게 없어요. 머리는 네 보다 형이 별로 없는데. 아, 그래요? 형은 진짜. 얘가 그래서 요즘에 화장이 잘 먹고 피부가 좋아하고 있어. 요즘 형이 좋아? 아니, 너 뭐 지 혼자 잘못 쓰냐고. 아니, 공연이 지금 하잖아요. 네 분은 네가 걸린 거지. 얘가 너무 시기전지, 얘가. 형도 한번 해봐, 형은 요즘 피부 고민이 뭐야. 이 햇빛 빠니까 잡티. 그치. 이거 건조했어. 그래서 형은 이거 바르고. 천천히 형 부드럽게 해주고. 이제 저 주세요, 저도 빨리 이거 하시면 되겠네. 그만해, 그만해. 그거 빨리 내 꺼요. 아, 내 꺼라고. 그러면은 택도 인다 한번 써볼래요? 빨리 갖고 있나. 뭐하러? 야, 그거 붙을 자인. 이거 난리나고 싸네. 핵이 났는데? 그냥 등 좀 왜 해줘. 어? 한가 봐. 왜 이리 그래? 어, 왜 이리 그래? 이게 진짜 진색이야. 어떻게, 어떻게.